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에이트 조정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페에서 올라온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이 간단한 질문이죠. 해킹하려면 왜 리눅스를 배워야 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저도 산책하면서 쭉 보니까 생각을 했어요. 산책하면서 봤는데 생각할 곳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영화 같은 데나 드라마 그런 데 해킹하는 모니터들을 보면 다 콘솔을 띄워놓죠. 항상 UI를 잘 띄워놓지는 않습니다. 콘솔에다가 LS-A를 치든지 아니면 DI를 치든지 여러가지 콘솔 환경들을 합니다. 예전에 소지에서 나왔던 드라마에서도 메타스프리트나 칼리눅스 같은 걸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리눅스를 사용하면 멋있어 보입니다. 사실 저도 시연을 할 때 GUI로 막 하려고 보다는 리눅스, 칼리눅스나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 명령어를 치면 더 잘하는 느낌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킹할 때 리눅스를 배워야 하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역사, 리눅스하고 윈도우 역사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대상이 중요한 거죠. 해킹을 할 때 우리가 대상을 보게 되는 건데 그 대상이 리눅스의 기반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를 배우게 되는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바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모바일을 사용하는데 거의 대부분 안드로이드 기반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IS도 그렇고요. 아무튼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도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눅스 커널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 윈도우에서 보통 PC에서 사용하는 리눅스하고는 달라요. 리눅스 커널을 단체 사용했다는 거죠. 커널이에요. 그래서 작은 요소죠. 어떻게 보면 엔진 역할을 하는, 윈도우 운영체의 엔진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커널만 사용을 하고 그 이외에 올라오는 다양한 컴포넌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앱이나 드라이브나 그런 것들은 다 여기에 맞춰져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운영체제들이요. 그래서 모바일이든 IoT 기기든 이런 것들은 다 리눅스 커널로 되어 있고 앞으로도 요 기기들은 점점 더 확대가 될 겁니다. 이미 많은 곳에 확대를 되고 있죠. 여러분들 개인 PC 보통 실생활할 때 PC 잘 안 키잖아요. 저도 노트북 키가 거의 대부분 모바일로 다 서칭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실생활에서 리눅스로 사용을 하고 있다. 단지 이제 PC 앞에서 그런 콘솔이나 명령어들을 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런 기기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리눅스를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에서도 서버를 리눅스 기반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해요. 비중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제일 큰 게임업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윈도우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다가 다 리눅스로 다 바꿨고 가상화로 지금 현재 다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또 서버에서 제가 며칠 전에 영상 올렸던 이런 도커 환경이나 그런 것들도 리눅스에서는 잘 돼요. 그런데 윈도우에서는 또 이제 프로 버전 같은 경우는 그 이상의 버전에서만 도커가 운영되는 게 가상화를 지원하고 있는 그 버전 이상에서만 또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고요. 또 라이센스 문제가 있죠. 사실 이제 리눅스를 이제 실무에서 적용하는 이유들은 이 비용적인 부분들이죠. 그리고 보안 장비 같은 경우에도 다 리눅스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윈도우 기반들은 많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장비 입장에서 봤을 때 장비 서버 입장에서 봤을 때 개인 PC들은 당연히 다 윈도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해킹하는 범죄자 입장에서는 대상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자들이 리눅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리눅스 공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 침투를 했는데 침투하기 전에 어떤 취약점들도 리눅스 기반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침투하고 단 뒤에 안에 딱 들어갔는데 명령어들을 몰라요. 어떻게든 들어갔습니다. 웹을 통해 가지고 파일 웹실 취약점을 이용하던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이용하면 들어갔는데 이게 리눅스 기반이요. 근데 명령어들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접속할지 그 다른 서버 쪽에 이렇게 접속을 해야 하는데 그 접속할 쪽에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다면 해킹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다 찾아봐야겠죠. 그 뒤부터 저도 찾아보면서 하게 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배우는 큰 이유가 바로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으로도 많은 겁니다. 자율주행을 하던 뭐를 하던 다 아마 리눅스 기반으로 여러분들 설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악성 코드를 배포할 때는 윈도우 사용자가 많습니다. 악성 코드 입장에서 범죄자도 그냥 취약점을 하는 침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범죄자 입장이 됐을 거고 침해가 일어나고 난 뒤에 침해를 하고 난 뒤에 악성 코드를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백도어를 보통 많이 배포를 하게 되는 건데 그때는 이제 뭐 윈도우 사용자 대상으로 내가 이제 개인정보나 그런 것들을 좀 뭐라고 하냐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다루고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또 공격을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윈도우 사용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실무에서는 보는 액티브 디렉토리 AD 환경으로 많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윈도우 사용자 대 AD 환경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또 윈도우를 또 공부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대상자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쪽이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 진단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그 다음에 실무에서 취약점 진단 도구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리눅스와 호환성들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이제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윈도우에서 이거를 똑같은 환경들을 구축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그러면 파이썬이던 펄이던 룹이던 뭐 여러가지 환경들을 다 구축하는데 서로 또 버전들이 많이 꼬이고 있고요. 많이 꼬이게 되고요. 그리고 도구들을 실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런 윈도우즈 디펜더나 백신이나 그런 데에서도 다 이제 차단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물론 그것들을 풀고 해도 되겠지만은 걔를 푸는 순간에 또 자기 PC가 침투될 확률이 맞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간편한 것은 이제 보통 가상화 환경에서 이런 취약점 진단이나 리눅스 환경들을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저도 뭐 칼리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들이 윈도우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러죠. 환경을 구축하기 싫은 거죠. 싫고 잘 되어 있잖아요. 사실 너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취약 그 뭐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 오픈소스 도구나 그런 것들 많이 설치가 되고 최근에 이제 도커로 많이 배포가 돼요. 사실 도커가 많이 배포가 되는 건데 이런 설치 환경들이 좋은 것이 리눅스예요. 사실 윈도우하고 잘 안 빠져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안 맞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요소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특히 리눅스에서 우분투 환경 같은 경우나 이제 대비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구들이 설치되는데 그렇게 큰 문제들이 없다. 그리고 다른 도구들하고 연관성을 지어서 진단 도구에도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요소, 큰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킹 대회. 이거는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해킹 대회에서도 리눅스 기반들이 많아요. 이건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만약 라이센스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윈도우 기반으로 아마 해킹 대회를 진행을 했을 거예요. 많이요. 많이 진행을 했을 거고 이렇게 국내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그런 데서 교육을 할 때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때 윈도우 기반의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런 것도 윈도우 기반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교육을 진행할 때요. 근데 이제 해킹 대회에서는 그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 예산 안에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리눅스 기반으로 많이 이제 서버들을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문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눅스에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는 페너블이나 아니면은 이제 리모트 공격 같은 경우들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바이너리 분석이나 그런 것들이 다 리눅스 기반 쪽에서 많이 맞춰지는 이유가 이제 라이센스 문제가 조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 와서 해킹 대회 쪽에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리눅스 공부들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이 이유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쭉 봤을 때도 리눅스 공부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런데 가면 다 리눅스예요. 제가 이제까지 침해 사고 분석을 했는데 윈도우 환경은 이제 개인 PC에서 악성 코드 그냥 걸리는 정도 수준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걸린 것들을 보면은 리눅스 환경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책들을 다 보면은 윈도우 쪽은 많은데 또 리눅스의 침해가 침해 사고 분석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대중적으로 IoT나 모바일 쪽 자율주의인 그런 쪽에 침해 사고 분석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아마 그쪽으로도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에는 크게는 다른 이유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크게는 왜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